중동학 개론이 끝난 지 벌써 2개월. 여전히 많은 분들이 꾸준히 시청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중동학 개론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지식을 얻기도 했지만 세상을 이해하는 폭을 더 넓힐 수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는 인남식 교수님의 특강은 사람에 대한 이해를 선사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게 만드는, 내다보고 내가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게 지혜라고 한다면 저는 지혜의 절정이 결국은 인간 이해로 수렴된다고 봐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희로애락을 표현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세상이죠.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특별한 시간. 네이버와 인터파크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해보세요. 지금 영상에서는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사실이 양식을 보면 그렇게 생각해보지지만 알려와, 그렇죠? 이 영상이 높아버리지에서 의혹은 주의를 더 섹사합니다. 감사합니다.